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거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 동안 매달 월세로 2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.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지원특별대책에 합의했습니다.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수급 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% 이하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중위소득 60%면 보통 월소득 120만원 정도 또 대상자는 15만 명에서 최대 1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들에게는 20만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 그 이상은 대출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